모기 박사 이동규 교수님. 교수님이 연구실에 모기 4만 마리를... 이게 흥미로운 건축이에요. 뇌 산둥이 자연분만이라는 기적을 만든 김환 박두레 부부씨입니다. 점심시간에 저 애기 좀 나가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푸바오의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입니다. 이름을 부르면 안아요? 안으면 어때요? 내년엔 푸바오와 이별을 해야 돼요. 너는 영원한 나의 아기 판나야. 안녕하십니까. 모두 다 문턱 증후군을 앓고 있다. 내 감정의 단계를 한번 매겨보세요. 아 오늘 이 시간은 금이다. 안녕하십니까.